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서울에서 미국으로 왔어 자유 돈 그리고 섹스 오해하지 마 한국에서도 섹스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어쩔 때는 하얀 꼬치가 좋지 난 서울에서 아메리칸 펑크 뮤직 장사를 했지만 서울은 펑크들이 별로 없잖아 그때 내가 서쪽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아메리칸 음악하고 아메리칸 맨 고개 꾸벼 절하지 않고 슬램댄스 하는 남자 진짜 금발머리 럭키 담배 한갑 하고 T.S.O.L 동쪽에서 떠나와야 되었지 내가 원했던 건 나 어때? 내 매닉 패닉 퓨샤 머리 색깔 괜찮아? 이거는 내 태투냐 브리트 펑크가 내 첫사랑이니까 오른쪽 어깨에 유니언 제크를 태투했지 이 퀸 오브 소드의 테러 카드는 우리 가족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표시야 내 귀에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식스 세븐 하구 럭키 넘버 에잇 넘버 나인은 내 보물 상자야 펑크 럭? 어때? 이제 오래됐지 근데 미국은 고향이 아니지 여기서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 내가 카메라 케네이 자피니스 관광객처럼 보이잖아 웃기네 애들은 우리를 다 똑같이 본다? 근데 저 여자랑 나는 많이 틀리잖아 나는 우리를 다 똑같이 듣고 그들의 미니 문재가 너가 너무 싫어 지очно 급하게 해 근데 이를 찾아낸다 그 몸이 위험한く さ야 이 Draper. Doctor. I like to give massage. I can give you a massage. His heart is going in a pulmonary disorder. Dry wipes helps absorb moisture where you need it the most. And it comes in a small plastic case, so it's easy to carry. Different colors make it cool and hip to keep in your purse. 핑크 아이씨은 최고 Science NAEDA Here's the pink one 쟤를 처음 봐 공량 상품은 아니고 그래 쟤가 여자야 2 1 1 1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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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